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암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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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돕으시고 힘드시는 암아버지 살다 보면 우리가 때때로 여러가지 어려운 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막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가 있어요 발버둥 쳐보고 이겨보려고 하지만 도무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아 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 라고 포기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나는 아직도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희망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는 50%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반반이에요 제로가 되는 것은 나도 포기하는 거죠 남들이 안 된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당신이 어렵겠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나도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제로예요 살 가능성이 그런데 내가 희망의 끈을 붙들면 반반이에요 어떤 분야든지 여러분이 안 되라고 하는 얘기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제로의 가능성이지만 누가 뭐라든 간에 내가 스스로 아니야 난 해볼 거야 난 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아직도 여러분의 가능성은 50대 50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 문제는 포기해야 돼 모든 사람은 객관적으로 안 된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때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희망의 끈을 붙잡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10편 60편에서 만나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인데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과 다르지요 뭐가 달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겨요 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시지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뭐라고 약속하느냐 내가 너의 가문과 너의 민족을 견고하게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듣고 산다는 건 축복이에요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기가에 여러분 인생길에 놓여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너의 가문과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와 너의 생업을 견고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때부터 다윗은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장점은 골리아스를 무찔렀던 그 전쟁의 영웅답게 전쟁에서 성과를 많이 거둡니다 그래서 외교, 국방 이런 데서 다윗의 능력을 초창기에 많이 발휘를 하는데 예를 들면 과거 같으면 무서워하고 겨우 막아내기에 급급했을 불레셋과 그 당시에 모합을 결국은 이스라엘의 속곡으로 만들어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예요 감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나라인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전쟁의 영웅답게 불레셋과 모합을 무릎 꿇게 해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속곡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가운데 지금 지도에 보면 가운데 있는데 서쪽과 동쪽으로 영토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다윗이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데리고 진군을 합니다 북쪽엔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은 불레셋이나 모합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였어요 당시 그리고 아람을 침공했을 때 주변 나라들 모두가 다윗을 경쟁 상대로 여겼기 때문에 아람을 돕기 위해서 아람을 중심으로 연합군이 모여 있어서 다른 전쟁과 달리 아람과 전쟁을 하면서 다윗은 평생 가장 많은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에게 전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전쟁 한복판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라를 비우고 지금 군사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와 있는데 비어있는 나라에 저 남쪽에서 애돔이 군사 수만 명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향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군사를 데리고 본국을 떠나서 북쪽으로 진격해 와 있는데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애돔이 쳐들어오고 있다 큰일 났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군인을 후퇴시키는 순간 아람에게 뒤를 공격당할 것이고 그렇다고 그냥 여기 있자니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길 것 같고 긴급하게 그는 부하들을 모아서 작전도 짜고 회의도 하고 묘수를 짜내고 지혜를 발휘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회의를 해도 아무리 참모들의 얘기를 들어도 해결할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다윗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막사로 들어가서 혼자 펑펑 방우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드렸던 기도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10편, 60편이에요 자 다윗이 자기 혼자 막사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떤 기도를 시작하느냐 1절 한번 상반절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이게 번역은 굉장히 점잖게 소개를 하지만 원어에 보면 이거 굉장히 격앙된 소리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아주 거친 표현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흩어놓으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신 겁니까? 지금 자신의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주 화가 난 감정을 다 하러 드러내는 거예요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여러분 다윗이 서쪽과 동쪽의 영토를 확대하게 하면서 전쟁을 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의 가문과 민족을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듣고 전쟁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네가 나가서 싸우면 내가 너의 편이 될 것이고 너를 이기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잘 지켜지다가 지금 아랑과 전쟁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당신이 약속해놓고 당신을 믿고 전쟁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잃고 백성들을 다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노한 다윗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그런 확신, 믿음 이런 걸 주셨어요 이 교회가요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을 보면 믿음이 원래 없는 사람은 별로 시험도 안 들어요 알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별로 시험도 안 들어요 뭔 얘기를 해도 믿음이 없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별 관심이 없어 교회는 오지만 그런데 시험은 누가 듣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들 언제 딱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너무 믿음 좋아 이 사람이 너무 신앙도 좋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대해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아주 믿고 살아가는 아주 철저한 신앙인인데 어느 순간에 자기 인생에 맞닥뜨린 문제가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고 하나님은 내 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늘 구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 믿음 좋은 사람이 거기서 확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믿음 원래 좋았던 사람이고 굉장히 모범적이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확 무너지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내 상황이 어떻게 이게 건강이든 사업이든 자식 문제든 뭐 가정 문제든 경제 문제든 뭐가 하여튼간 굉장히 어렵게 돼서 되는 일이 없으면 그때 확 무너지죠 나 하나님 섭섭해 그리고 나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 나 하나님 앞에 실망했어 이러면서 자기의 믿음을 확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지금 딱 그 상황을 만난 거예요 너무 믿음 좋았던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철석같이 믿었던 다윗이 자기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이어가는 10편, 60편을 보면서 제가 어느 한 구절에서 아, 그래도 다윗은 다윗이구나 이런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 다윗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래서 다윗이구나 이 한마디를 보면서 다윗이 우리하고 이게 다른 거구나 라고 느꼈던 한 구절이 있어요 1절 하반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상황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가 기도하길 뭐라고 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지금이라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다음 구절에 5절에 가보면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 기도 지금 1절하고 5절에 나온 이 기도가 다윗과 사울을 나누는 그 분기점 일종의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의 기도 가운데도 더 예뻐하시고 다윗의 기도를 먼저 듣게 만드는 작은 차이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의 기도 속에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세요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원망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원망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부모를 원망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고 또 내가 싫은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망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원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원망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원망해서 하나님 앞에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서 내 속과 감정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여러분 상황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입에서 정말 원망의 소리가 나오더라도 마지막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꼭 한마디를 하세요 하나님 이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뭐 기도를 잘하고 믿음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처럼 어려우니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부정도 해요 그러나 그 한 가지를 더 잘했어요 원망 너머에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기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배우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6절부터 8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의 기도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 학자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의 많은 기도를 연구해 보면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패턴이 있느냐 다윗의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뭐를 많이 인용해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뭘 인용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다윗은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인용해요 하나님 지난번에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일전에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다윗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냥 기도해도 될 텐데 꼭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갖다가 놓고 그걸 빗대어서 기도를 해요 왜 다윗은 다른 사람처럼 그냥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꼭 말씀을 갖다가 약속을 갖다가 그걸 빗대어서 기도했을까 그것은 다윗이 자기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은 기도를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소위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정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감정에 이입이 되면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됩니다 기도를 해도 그래서 형식도 없고 그냥 감정적으로 막 쏟아내다 보면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도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렇게 근거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기도하면 그건 기도일 수 없어요 다윗은 자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 감정에 의해서 막 흘러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가이드라인 울타리를 넘어서지 않겠다 감정적으로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가 고집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좋은 기도는요 말씀을 알아야 기도이다 다윗은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문학적인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감정적인 걸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기도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기도 응답받는 사람 보면 그냥 많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기도를 마무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마무리 기도를 보면 이야 정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사람이 시작과 중간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마무리가 좋아야 돼요 마무리가 뭐 시작은 잘했는데 이게 뭐 중간은 멋있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무리가 마무리는 아멘이에요 이 다윗이 참 이 마무리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실래요? 11절 12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지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받으심이심이로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하나님만이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의 마지막 기도는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사람 의지하지 않고 이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승리를 선포하고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막사에 돌아가서 펑 볼면서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힘든 걸 다 토로하다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우리는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선포하고 기도를 마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다윗이 이 승리를 선포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막 환희에 차서 웃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막 기뻐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너무 힘들게 그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후자야 후자 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다윗은 지금 현실과 상황 앞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나라를 잃고 모든 지금 목숨의 위협 앞에서 너무너무 지금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그의 입에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라고 승리를 선포하는데 그것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확신에 차서 뭐 정말 막 두 손 높이 들고 승리의 환희의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확신 없는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가 중요해요 이 기도가 중요해요 주님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 삶이 어렵고 고난 속에 있고 힘들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마지막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지금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 문제가 없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돕고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당장 오늘 돌아가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믿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에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기도도 그거예요 어렵게 어렵게 이 현실은 바뀌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그가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느냐 역대상 18장 12절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비세가 소금 골짜기에서 애돔 사람 만 8천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은 내려올 수 없어요 북쪽에서 그때 자기의 군대 장관 중에 하나였던 요압이 아비세와 함께 적은 군인을 이끌고 애돔 군인들과 맞서 싸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적은 군인 수를 가지고 적군 만 8천명을 사살하고 완전히 애돔까지 속복으로 만들어서 남쪽을 평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역경이 위기가 오히려 귀해가 되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결국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결국 하나님이 이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결국은 이 상황이 지속돼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길 것입니다 인간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깁니다 만약에 그때 다윗이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없다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포기했다면 그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에게 가능성은 제로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가 그 절망의 순간에 막사에 돌아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다 괴로움을 토로하면서도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희망의 가능성이 50%가 있었던 거예요 우린 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인간적으로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지 마시고 그때는 기도하십시오 세상에서 안 된다고 할 때 기도하십시오 아직 여러분에게는 50%의 가능성에 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매력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이 기적의 기도가 다윗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희망의 50%가 기적을 만드는 또 한 해의 인생의 시작의 여정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맞춤형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